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인사들입니다 수박 껍질이 이렇게 맛있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수박 껍질 주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수박 사시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 냉채입니다 여러가지 수박 껍질로 활용하는 거 여러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 써는 방법도 이렇게 썰어서 저렇게 가운데 거 맨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거 사면요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아 이거 아주 2, 3일 내로 먹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저렇게 중간 거 사서요 2개를 사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먼저 딱 해서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렇게 껍질은 까가지고 이렇게 겉에 껍질 까내고 그 다음에 속살 껍질 까내서 그거를 요리해 먹는데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아삭하고 깍두기를 지금도 저번에 한 거 이제 조금 남았는데 내일까지 먹으면 없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고요 그 냉국 껍질 냉국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또 했습니다 저렇게 껍질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못생긴 거는 따로 또 만들어서 그거를 주스로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저렇게 살 붙어있는 거 빨간 거 살 붙어있는 거랑 흰 거랑 또 마사지 한 번 할 거를 준비를 따로 이제 못생긴 거였지 맨 카에 동그러운 거 잘 도려낸 거 저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마사지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놓고 요거는 생채 하고 생채도 할 거예요 생채는 여기서 다 못하고 냉국 수박 껍질 냉국 하고 이렇게 요 가운데 거 제일 맛있는 부분 꿀꿀꿀사과 아니 꿀수박 가운데 거 맨 먼저 먹기 바랍니다 그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 맛있는 거 놔두고 덜 맛있는 거 가위치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요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못생긴 거는 갈아서 주스를 해먹으려고 해놓고요 저렇게 해서 채를 채칼로 썰어야 돼요 이게 일정하게 얇게 썰어야 되는 거 조개 이제 주스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껍질 수박 알맹이 먹죠 껍질로 여러 가지 활용하죠 와우 끝내줍니다 못생긴 거는 주스 잘생긴 거는 생채 그 다음에 냉국 수박 껍질 냉채 냉국이라고도 하죠 너무 맛있어요 아삭하고 오이 냉국보다 더 맛있어요 오이 냉국도 맛있지만 솔직히 그렇지만 더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오이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이거를 바로 집 마당 뒤에 텃밭에서 돌미나리 몇 개 따서 좀 넣으려고 가봤더니 이게 쑥쑥 컸어요 3잎 국화랑 깻잎이랑 이렇게 몇 잎 따면서 돌미나리를 따왔는데 아주 향이 끝내줘요 저희는 건강 밥상 이거 보세요 와 돌미나리가 얼마나 탱탱하게 이쁘고 포동포동하고 향이 얼마나 진한지 저거를 한 3개 3개를 따가지고 이제 많이 낫지가 않았어요 얼마전에 따 먹어서 그리고 이거는 깻잎인데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지요 아우 그냥 생으로 막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아 깻잎 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저거 3잎 국화도요 쌈채소인데 아주 향이 진하고 맛있어요 저거 제가 이제 무침도 올리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거 김정옥 건강 웰빙건강TV 자주 보시면 건강정보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힐링도 하고 여러분 저렇게 이제 수박냉채를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추는 청온고추 있으면 넣고 뭐 한가지만 있으면 한가지만 넣고 하면 되는데요 얼큰한 맛이 죽여줍니다 저렇게 해서 양파 마늘 이렇게 여기다가 돌미나리 미나리 그냥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3잎 국화 있으니까 조금 썰어서 넣었어요 향이 아주 좋으니까 저렇게 넣으니까 이제 맛이 기가 막히죠 저기다 액젓을 좀 간을 하고 소금도 조금 간을 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고춧가루도 넣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삼삼하게 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죠 한대 접시 1인당 배당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저기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 얼음을 넣지 마세요 그냥 냉장고 물 아니면 정수기 있으면 정수기 찬물 그릇은 넣으시고 얼음은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식초 식초 맛있는 식초 넣으시면 됩니다 돌미나리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짜지 않게 자지 않게래 이해하세요 제가 안 잊어버리면 수령할 것이고 잊어버리면 바쁨 못합니다 제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글자가 틀릴 때가 많아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저렇게 해서 먹는데 아우 또 먹고 싶네 아우 근데 다 먹었어요 제가 엊그 며칠 전에 이거 촬영했거든요 그저께 3일 전에 했거든요 아우 근데 또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우 죽여준대요 아우 죽여준대요 아우 저거 먹으면서 제가 감탄을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식초에 담아놓고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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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싹 비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드시고요 이거는 아우 이거 양파 아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양파 있잖아요 양파 에이두 피클 너무 맛있어요 그것도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올렸어요 하는 방법 이거 수박 냉채 이거 해서 드시는데 꼭 절대 얼음덩어리 넣지 말 것 얼음은 독약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 아까 못생긴 수박 그 짜투리 모은 거 그거를 갈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양이 이제 뭐 한 대접 정도인데도 이게 믹서기가 적으니까 잘 안 갈려서 생수 반 컵 정도 넣고 하니까 갈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갈아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아주 풍족해요 세 컵이 풍족하게 더 나와요 세 식구가 같이 이제 먹었는데 그냥 먹으면 맛이 별로 없죠 왜냐면 가운데가 안 들어갔으니까 단맛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꿀을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맛있는지 와우 이렇게 영양주스 이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정력이 팔팔해진답니다 여성분들 피부가 아주 좋아져요 이렇게 마사지도 하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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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너무너무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셔를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해서 이 꿀팁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사지 할거 할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또 하면 되는데 제가 두 덩어리를 샀어요 큰거 안사고 중간거 사갖고 저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다 먹었어요 오늘 수박 생채를 했어요 낮에 했는데 아 저녁에 먹을거 우리 아들을 맛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들께 남겨놓고 다 먹었는데 그건 아직 작업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올릴거예요 여러분 정말정말 다섯가지 정보 여기에서 다 들었죠 여러분 꼭 활용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기시면 복을 따따불로 받습니다 김정욱 엘빙 건강TV 와 함께 하세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 꼭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라뷰 안녕